어머님처럼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검은 부분이 점점 넓어져요. 아버지 얘기에만 반응하시고 드시는 것도 아버지가 드리는 것만 드시고 다른 사람 손기도 싫어하시고 계세요. 요양병원에 가면 한 2개월 내지 못 산다고 그러니 뻔히 알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다 해보는 거지. 예수 좋아? 저기 놀러 가는 거야. 좋지? 예수 이뻐. 아 이뻐. 이제 이거 췌장에 모의 하나 있대. 이제 내가 아파서 병고 치러 가야 돼. 저녁에 자도 일어나면 허전하겠지. 내 몸이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. 나 없어도 잘 있어. 빨리 나아서 갈게. 네? 연수